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최종환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부터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을 맡게 된 최종환회라고 합니다. 벌써 신축년 한회를 맞이해서 설 명절까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국 우리 복지 한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이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복지TV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네, 영등포의 영등포동과 여의도의 색강 아시죠? 색강 사이에 있는 곳에 저희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자리하고 있고요. 네, 2007년 12월에 개관을 해서 대한불교조교종사회복지재단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7년부터 지금까지면 대략 한 14년 정도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복지관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네,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은 장애인들의 취업과 재활, 교육, 여러 가지 훈련, 상담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요즘은 특히나 복지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장애인들의 권익과 인권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등포 지역에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옹호단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 지킴 역할 이런 것들도 현재 많이 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들과 가족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네, 저도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딱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저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비장애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지금 시민 옹호단이라고 해서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인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져야 될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권의 인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옹호단, 시민 옹호단에 참여하시면 이것을 약칭하여 포옹이라고 합니다. 영등포의 포자, 그 다음에 옹호단의 옹자를 따서 포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는다고 할 때 그 포옹 의미도 있겠네요. 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여하시게 되면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는 기회도 되고 내가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내가 큰 보탬이 되고 우리 함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신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모집 기간이 따로 있나요? 네, 특정한 기간에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언제든지 문호가 개방이 돼 있습니다. 아, 언제든지 지원을 해서 일의 뜻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립영등포장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영등포 구민들만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인해서 영등포 지역에 있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분들, 또 비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울 전역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관장님께서는 올해 1월에 서울시립영등포장인복지관에 취임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1월이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데 취임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읽어놓고 가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사회복지에 진출하면서 다짐을 했던 것이 나중에 현장을 나가게 된다면 장애인복지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본부에서 한 30여 년 정도 사회복지를 하다가 지금 이제 영등부 장애인복지관 현장에 나왔는데 그 다짐이 지금에서야 좀 이루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꼭 장애인복지가 하고 싶으셨어요? 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족사와도 연관이 있는데 저희 부친께에서 지체장애인이셨고 제 바로 아래 여동생이 4살 터울입니다.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장애인 문제에 남다른 고민과 이렇게... 또 관심이 많으셨겠어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가게 된 동기도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있었고요.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장애인복지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고 대학 4학년 때 졸업하면서 장애인복지를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쓰게 됐고 아, 정말요?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이 있어 왔던 분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렇게 또 취임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대단히 이제 의료적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완성도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어떤 엄중함을 인식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마음만은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리고 복지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대에서 인권의 가치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한은 저도 인권지킴 역할을 잘해낼 수 있을 거다. 이런 다짐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보다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요. 이 서울시립영동포장애인복지관에서는 또 여러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복지관은 서울시 전역으로 봐서는 서남부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영동포 지역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의도가 개발되면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지역과 또 산업화된 도시화된 지역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소외된 계층들이나 특히나 또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의 생활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일명 영롱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동포의 영자와 그 다음에 영어의 롱라이프, 여기서 오랫동안 잘 살자 이런 의미의 두 단어를 합성해서 영롱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명 센스가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활동가적 기질이 있고 아이디어가 아주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프로그램 명을 정할 때도 좀 깊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밖에도 또 다른 소개해 주실 사업이 있으신가요? 일단 영롱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영롱 프로젝트는 우리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AIP라고 에이징인플레이스라고 하죠. 에이징인플레이스. 이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탈시설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요즘의 복지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돌봄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복지관만의 힘으로는 대단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전통적인 우리 주민 자치조직, 또 공공조직, 학교, 경찰 이런 모든 다양한 네트워커들을 통해서 협업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정착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영농 프로젝트의 목표이고 이런 부분들 외에도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는 일단 방문을 하시게 되면 우리 인테이크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이게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서울 내에 있는 시립장애인 복지관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한 51개소 정도. 아, 그러면 51개소의 장애인 복지관들이 시립장애인 복지관들이 서로 교류나 소통은 잘 하고 있나요? 네, 어떤 지역은 시립,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우리 영농포는 시립입니다. 또 어떤 구에는 구립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보통 기능은 시립, 구립, 별반 큰 차이는 없고 함께 이런 장애인들의 자립과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대조직은 서울시장애인 복지관협회라고 연대조직이 만들어져서 일상적으로 정보와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지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주로 소통이라든지 교류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주민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좀 불편함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복지티비에 출연해서 직접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것과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제가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복지관으로 이동이나 이런 데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이불, 세탁, 이불을 비롯해서 의류 세탁, 반찬 배달, 보장구 대여, 또 임의용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팬데믹 상황 이전에는 원활하게 방문도 좀 자유롭고 또 우리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는 것도 자유로웠지만 요즘 상황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예방수칙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만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의 선생님들이 정말 눈물겨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전화하기를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장애인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지금 삶의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우리 복지관의 선생님들의 모습은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들 옆에는 우리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좀 힘들 땐 저희한테 연락을 바로바로 주셔서 우리의 좀 든든한 버티목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선생님들 덕분에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데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어떤가요? 요즘 힘듦을 많이 호소를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분들이 여러 활동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관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을 해서 재활을 시키고 참여시키고 하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장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중증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돌봄의 혜택을 충분히 못 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뉴스 기사로도 접했었는데 이런 장애인분들,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한 코로나19의 대응 수칙 마련이라든지 이런 지원 방안이 굉장히 부실해서 힘든 현실이라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나 보네요. 이게 갑자기 저희가 준비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직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작년 초에 정확히 얘기하면 한 이맘때쯤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각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여러 가지 논의 체계를 통해 이나마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전달 체계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서비스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돌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장애와 문화 등 다른 이야기를 공연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인 나나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이 축제는 어떤 축제인가요? 나나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주 여성의 아름다운 이름 같이 들릴 수가 있는데 나나 역시 우리 복지관의 아주 창의적인 직원들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다르거나 같거나, 같거나 다르거나. 우리 사회자 선생님과 저의 모습이 다르듯이 장애와 비장애가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키 크고 작은 사람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르거나 같거나, 같거나 다르거나 이런 상태에 놓인 분이 우리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 이주민, 다문화 가족들 이런 분들 그 외에도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소수자 약자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모두 같거나 다르거나, 다르거나 같거나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분들이 충분히 누려야 될 인권과 보편적 가치에서 소외되는 장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페스티벌을, 인권 페스티벌을 통해서 인권의 가치를 고향하고 또 내재된 문제들을 주변에 전파해내고 함께 이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 대안을 찾고 이런 것들이 나나 인권 페스티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페스티벌의 내용 중에는 우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여기에는 영화제도 있고 또 토론회, 세미나, 또 장터 등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이들의 시선으로 어떤 문제들을 문제제기해내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어쩌면 이게 하나의 솔루션 체계일 수도 있고 또 인권을 생각하는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작년에는 상당히 좀 아쉬웠었습니다.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직접 모여서 대동 한마당을 좀 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축제하면 이게 다 같이 모이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만 진행이 됐는데도 약 3천여 명이 참여를 해서 3천여 명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셨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다문화 이주민들이건 간에 많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에게 있어서 인권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갈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3천여 명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 그만큼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참가자들은 반응을 본다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인권의 문제가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느냐 나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문제들이다. 심각성을 이제 깨달았다. 나도 인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영동포 장애인 복제관에 사는 시민옹호단 포옹이 참여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전파와 파급력이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게 또 장단점이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 3천여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한 장소에 모이기는 또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한 마음으로 모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 교육 사업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평생 교육 사업 중에서 렌즈 세상이라는 좀 재미있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 프로그램은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렌즈 세상은 말씀 그대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그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단어적으로 본다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 개선해야 될 문제 또 이게 화두로 던지고 싶은 문제들이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충분히 이런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 훈련을 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사진과 영상 기술을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거네요. 네. 우리 영등포 지역에는 우리 색강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산유도 공원이 있습니다. 참 예쁜 공원들이죠. 네. 출사를 통해서 충분히 또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시각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구축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고 올 숙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통해서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직업 재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요.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취임을 하시기 전에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셨는데요. 그곳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길 수도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활동을 하신 거죠? 좀 역사가 아무래도 좀 있어서 네. 저는 199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불교계 특히 이제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단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88년 장애인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아주 보편적으로 인식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불교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되기 어려운 시절에 제가 뚜벅뚜벅 찾아가서 불교계도 앞으로 이 자비 실천을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전문적 사회복지를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안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 대학이 한 13개 대학에 졸업생 수는 한 해의 한 600명여 명 정도로 매우 사회복지사가 생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임들이 이 젊은 사람이 폐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보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한번 해봐라. 이래서 소규모 시설들 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찾아가서 도움을 좀 받아서 자원봉사 교육과정을 좀 만들고 이렇게 좀 초창기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태동을 좀 시키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종교단체로 찾아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 종교가 또 불교이고 처음부터 주목했던 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1600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불교가 복지에 전면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판도가 좀 달라지겠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노컬했던 계기도 좀 됐고요. 그리고 몇 년간 불교계에서 복지활동을 하면서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요? 1993년도에 김포에서 세 자매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참으로 많은 반문을 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고 부천인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떻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 수 있겠느냐 복지가 더 이상 자산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좀 전문화된 그리고 체계적인 복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교종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유무형의 자산을 복지를 위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조교종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마침 종당 고위청에서 타당한 얘기다 설립을 준비해봐라 이래서 이제 95년에 대한불교 조교종 사회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 조교종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 위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보육시설부터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다문화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뭐 이런 모든 다양한 영역에 사회복지사업에 조교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조교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활동까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 또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조교종 복지재단이라는 우리 조직을 뛰어넘어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 전체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으로 좀 참여를 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됐고 그걸 또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제3세계의 빈곤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종단지도부를 설득을 해서 몽골, 미얀마, 라오스, 네팔, 필리핀까지 해외 지부를 설치하고 해외에서 복지사업을 좀 할파리 펼쳤죠. 오, 한두 국가가 아니네요. 네, 여러 국가에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나요?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몽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경제가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자체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평가를 내리면서 철수를 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넓은 시야를 계속해서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에 근무를 했을 당시에 장애인이날 행사도 기획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처럼 장애인복지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장애인복지에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개인사로 인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 밖에도 다른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전국의 국립공원 지역 유수한 지역에 불국사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다 가봤을 그런 사찰입니다. 석굴암, 법주사 또 오대산 월정사 합천해인사, 양산통도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유서 깊은 사찰들이 다 조교종단의 사찰들입니다. 그런데 사찰에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왠지 문턱이 너무 좀 높았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윗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장애인 세상 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모시고 휠체어를 타고 또 각종 보장구를 이용해서 사찰에 법당 문턱을 넘어갈 때 많은 분들이 느낌이 오셨죠. 장애인들이 좀 우리 사찰에 법당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무장의 경사로도 만들고 그다음 이런 뭐라 그럴까 작은 자갈이라고 할까요? 이런 작은 돌들을 이렇게 깔아놓게 되면 그게 휠체어가 이동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도블록으로 조금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 또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을 좀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장애인 세상 나들이를 하면서 장애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관장님 덕분에 이 세상이 조금 더 편리한 세상으로 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분들과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의견과 또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이야기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제가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럼 이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건 어렸을 때 제가 물론 가족 사이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은 가족 중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조금 더 부끄러운 일이거나 감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어릴 때는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동생이 장애인은 동네에서 놀림감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제가 막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나머지 어떨 때는 싸움을 하게 되고 혼자서 다섯 명을 상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 당시는 그만큼 장애인식이 굉장히 낮았던 시대였죠? 네, 맞습니다. 그때 하면서 끝까지 이 무리함을 지적을 하고 어떨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사과를 받아냈으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대학을 진학할 당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저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때는 사회복지학과라기보다는 사회사업학과였습니다. 거기를 가게 되면 보다 전문화된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그 널진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것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고 또 제가 다니던 철에 스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사업학과가 있다고 하니 거기 진학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권유가 있어서 학교를 사회사업학과를 들어가게 되고 물론 졸업하면서 진로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이런 세상에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 제도를 바꾸는 데 좀 일주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울림이 큰 곳을 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종교단체, 대한불교조교정에 입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30여 년간 오랫동안 임해 오시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그때 결정이 참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사회복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30여 년 동안 종산본부에서 본부 사회복지재단에서 정책적인 일을 많이 해왔지만 지금 현장에 나와서 우리 열정적인 직원들과 함께 장애인들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보람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또 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관장님의 진심이 느껴지고 해서 관장님이 1월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더욱더 발전하겠구나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 분야가 더욱더 발전하고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다가오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복지관에서도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만 저희는 장애인의 날이 유엔이 정한 제41회 장애인의 날인데 그날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시애적인 일로 끝나는 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한 달 동안 무버먼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 고민하는 한 달 동안 우리는 열심히 움직이자. 그래서 무버먼스, 이렇게 그런 달로 좀 정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영도포 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 영도포 장애인 복지관이 한 달 동안 우리 장애인들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많은 이 무브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이 관장님께서는 30여 년간 복지 분야에 근무를 하시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인데 이게 세 번이 강산이 변할 그런 세월이잖아요. 그동안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교종 복지재단의 몸담이면서 2005년도에 파키스탄의 진도 7.3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갑자기 선발대로 파키스탄에 파견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그 다음에 2,000불의 미화를 가지고 파키스탄의 이슬라마 바드 공항에 딱 내렸는데 내려서 생면부지의 땅에서 사람들을 수배하고 차량을 수배를 해가지고 발라코트라는 진앙지를 찾아갔습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건물은 거의 다 파괴가 됐고요. 파키스탄 전체에서 한 7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발라코트 지역에서만 한 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시신 썩는 냄새가 그게 악취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며칠 있으면서 더 참혹한 상황을 겪게 된 것은 해교 이슬람 국가이지 않습니까? 옆에 의료 캠프를 찾아갔더니 남성들, 남성 아이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여성들도 많을 텐데 여성들은 한 명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럴까 싶어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해교 율법에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 의사들한테 몸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래서 집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본부에다가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우리 중단에서 운영하는 동국대 병원의 의료 인력, 여성들 중심으로 빨리 꾸려라. 최단 빨리 와라. 그래서 최단 빠른 시간에 와서 저희가 한 2주 동안 메디컬 캠퍼를 꾸리고 2주 동안 거의 대부분 여성들과 어린이들 위주로 그렇게 치료활동을 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정말 큰일 하셨네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 국내 긴급 구호 활동을 하면서 누구나 다 기억하기 싫은 일인데 2014년도의 세월호 사건 때 4월 16일 날 배가 침몰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긴급 구호단 선발대를 꾸려서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갔습니다. 눈앞에서 배가 침몰하고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이성을 지키겠습니까. 울부짖고 실신을 하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 안 먹은 목이기 위해서 또 미염이라도 쏘어서 먹이기 위해서 우리 긴급 구호단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애썼던 기억. 그리고 이분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형체들 알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수습된 자녀들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그 모습. 함께 울고 함께 고통에 울부짖고. 이러한 총체적인 어떤 난제들이 세월호를 통해서 모순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잘못된 정책, 제도, 관행. 또 세월호의 가족들 옆에서 그들의 어떤 권익과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228일 동안 진도 팽목항 현지에서 같이 함께 일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28일 동안이요? 네, 그랬었습니다. 정말 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심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항상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영동포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으로 1월부터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기관의 목표이자 기조가 연대의 힘, 보통의 삶,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계 구축입니다.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고 저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저희 복지TV도 항상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우리 복지가족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현장에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정신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권복지를 위해서 저희 짧은 소견이지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다 나은 우리 세상, 보다 나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최종환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